오케이 지환이는 B에 19네요 네 쉬었어요? 어려웠어요? 보통이였어요 영어 보자마자 소리내서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왔죠 생각보다 그럴걸요? 오케이 세대 오케이 그래서 아직은 알파벳부터 이름 불러줘야죠 K E Y 그래서 얘들이 아이고야 잘못 썼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 키 그렇지 K는? 크 E Y는 둘이서? E E 그래서 합쳐서? 키 E Y는 뭐 된다구요? E 된다구요? ㄱ으로는 키라고 생각해요 키 그래서 소리? 키 쓰기 K E Y 그렇지 소리? 키 키 개 개 Q B E M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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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이는 항상 뭐가 된다? 이! 이만 되요. 네. 좋습니까? 네. 오케이. 비. 오케이. 소리? 비. 비. 쓰기? 비. 이, 이. 오케이. 꿀벌이한 뜻이죠? 네. 비. 오케이. 나는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어. 그냥? 뭐? 그거 있잖아요. 어. 기억나는 걸로. 그, 원, 비. 그거 다, 영어 비, 단어 비 라고 생각했어. 맞나? 몽키. 그렇지. 몽키. 기억으로. 몽키. 그렇지. 하나씩? 무. 무. 잠시만요. 코치잖아. 예. 오. 어어? 어. 멍키. 아, 잠시만요. 멍이니까. 멍이 아니고 멍이야, 멍. 멍?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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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가 어 됐구요. 가르쳐 줄게. 엔케이는 항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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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은. 응. 응. 여기 응가 쌌네, 응가. 응가. 응가 있다, 응가. 응하고 응가 쌌어, 엔진은. 응가 싸니까 엔진이 다시 찍겠습니다 이러겠지? 네. 그렇죠? 뭐 드라마 찍다가 응가 싸면 엔진이 났잖아. 그렇지? 어? 드라마 찍다가 응가 싸면 엔진이 난거지 그렇지? 엔진이 난게 뭔지 알지? 네. 어. 재촬영 해야 되는거. 다시 찍어야 되는거. 귀찮겠어요. 어. 그래서 응가 싸면 응가 싸면 엔진이 났거다 그렇지? 엔케이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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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EY는? E? 아까 전에 이거 뭐였어? 키. 키였으면. 그래서 EY가 무슨 소리네? E. 그러니까 EY가 E 됐으니까 다 합쳐서. 멍키. 멍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나씩. 엔은 항상? U. M. O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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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K. 응. 응. 그렇지. EY는 항상? E. E. 그래서 다 합쳐서 멍키 됐네. 멍키. 멍키. 뭐라구요? 멍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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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멍키. 쓰기? N. O. 아, 왜. SK. N.K. SK가 아니고 N.K. EY. EY. 소리? 멍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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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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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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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서? T인가? 그렇지. T. T. T는 항상? T. EY는? E. E. 그래서 T는 항상? T.E.A.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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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는? E.A. E.A. 중에서? E. E. 그래서 합쳐서? T. T. 녹차같은 마시는 차를 T라고 하지. 저는 차. 외국에서도 차라고 말해요. T. 그래서 소리? T. T. E. 쓰기? T.E.A. OK. 소리? T. 와우. 좋은 소리 좋아. OK. 계속해서 알파벳. T.R.E.E. T.R.E.E. 뭐였어?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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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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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트리 아냐? 나무란 뜻이지 소리 크리스마스 소리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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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하나, 넷, 하나, 하나 소리? 동키인가? 그렇지 큰 소리로 동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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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씩 둘 둘 오 오 엔케이 아까 가르쳐줬다 응 응 이 디와이가 뭐 된다고? 이 그래서 합쳐서 동키 동키 디는 항상 드 오는 오 오 오 오 오 오 해도 되고 오 해도 돼 네 오케이 엔케이는 항상 응 응 이와에는 항상 이 그래서 합쳐서 동키 동키 또는 덩키 덩키 뭐라 한거 같애 덩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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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키는 똥 아니에요 덩키 오케이 그래서 소리 덩키 쓰기 덩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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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 알파벳 엔 엔? 엔이 엔소리네 느 합쳐서 그린 그린 오케이 소리 그린 그린 하나씩 G R E E E 엔 오케이 소리 그린 그린 참 G가 내는 두 가지 소리 아까 확인했네 G는 그 G 그 G 쪽에서 그 그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